안 돼! 절대로 안 돼! 이 떼목이 어떤 떼목이라고! 밤이 되면 우리 수령님 지켜드리는 한 그루 번나무가 될 수는 없을까? 학생 동무들, 백두산천적지인 죽은 나무란 없어요 불안폭이 나무 한 그루가 그날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견자라는 걸 우리 잊지 말자요 예! 위림 속에 눔치던 광명성 그 환이 흰 모습에 소중히 풍은 본나무 백두의 끈없을 고위 지켜 본나무 노처럼 한 생을 살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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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